여러분 안녕하세요 느끼야에요 오늘은 제가 보쌈 먹방 해볼거에요 먹방이 잘 먹기 전에 먹기 잘못했지만 좋은 하루이기를 먹erv 손은 엄청 사모양이 먹기 때문에 좋은 하루의 물이 들기네 밥에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먹기가 좋tu incorporation 다시 조림을 좋아해 아삭아삭 기름 기름 치즈가 더 잘 어울려요 치즈가 더 잘 어울려요 치즈가 매운kins 패밀 고춧가루 팽이버섯 아삭한 뼈 아삭한 뼈 아삭한 뼈 아삭한 뼈 염 이제 새콤달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잘 어울려요 고소한 맛 저기요 ~~ 뱃살 뱃살 ~~ ~~ 뼈는 고추냉이가 있어요 사각 underwater 뼈는 고추냉이를 찍어서 뼈는 고민이 나왔어요 뼈는 마요네즈가 튀겨서 헤라가 다 먹어요 곤흌이 크다 매콤한 맛 고춧가루 마치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거는 정말 잘 어울리라고 하는데요 그냥 가득한 뼈에 찍어서 진짜 정말 맛있네요 저는 너무 맛있게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내가 봤을때 너무 맛있는데 정말 맛있게 만들었어요 맛있고 달콤한 배추 빛나잎 다진 건 아이스크림 마늘 아이스크림 아Really? 다음날 간장 와이쥬 식감도 잘 안 slur어요 깔끔하게 샀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 맛있네요 한번에 면을 먹어요 맛있어 이런건 그냥 맛있네요 더 맛있게 맛있었어요 더 맛있게 먹는게 잘 먹어요 매우 잘 먹어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정말 맛있는데 요즘 맛있고 맛있게 먹으면 고춧가루 그러고 오이빵 오이빵 어묵 맞아요 정말 맛있다 후퉈드 소금 소금 내장이 조금 더 맛있습니다. 사귀는 닭조림이 너무 맛있어. 한입에 닭사비가 잘 먹었어요. 피곤하고 맛있게 먹기 좋았어요. 너무 맛있었어요. 너무 맛있다. 잘 먹었습니다 배가 불러서 남겨야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